에휴, 야, 이제 핸드폰 게임도 질리고 아, 도대체 뭐하고 놀아야 되냐? 야, 그냥 밖에 나가서 놀자! 아직 안 돼! 와, 역시 김민수! 야, 오늘은 마스크 안 쓰고 있냐? 저번에 계속 쓰고 있었더니 하, 얼굴에 땀띠 나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! 집에서는 덮고 있어야겠어! 야, 우리 다 같이 영화나 볼까? 어, 완전 좋아! 무슨 영화 볼까? 공포영화 어때? 내가 무서운 영화 뭐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! 아, 공포영화 싫어! 다른 거 봐! 왜? 너 무서운 거 싫어하냐? 응!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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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! 야, 그럼 너 혹시 귀신 본 적 있어? 에이, 설마! 귀신이 진짜 있겠냐? 너,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냐? 어, 안 믿어! 아니, 안 믿고 싶어! 근데, 나 옛날에 진짜로 귀신 본 적 있는데? 뭐? 진짜? 어! 나 가위 늘렸을 때 본 적 있어! 야, 그거 다 환상이야! 네가 뭘 잘못 봤겠지! 아니거든! 진짜로! 창문에서 하얀 연기 같은 거 봤거든! 하, 하, 하얀 연기? 야! 그거 옆집에서 고기 구운 거 아니냐? 고기를 이렇게 구워둬! 하얀 연기가 막 이렇게 푹! 나자자! 아니야! 아니야! 진짜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! 근데, 나도 귀신은 진짜로 믿는 거 같아! 아, 없다고! 아, 그런 소리 급하게 해! 쟤 진짜 겁 많다니까! 야! 너 쫄면 좋아하지? 응? 내가 쫄면을 왜 좋아해? 쫄보라서! 뭐? 하하하하! 아, 웃지 마! 야, 철수야! 우리 귀신 부르는 주문 한 번 해볼래? 귀신 부르는 주문? 아, 하지 말라고! 아, 왜? 재밌잖아! 재밌겠다! 해보자! 아, 하지 마! 네가 자꾸 이러면 나 내 방에 가서 혼자 있을 거야! 응! 혼자 있으면 더 무서울 텐데! 하얀 연기 하얀 연기 야! 얼른 해보자! 야야! 그냥 한 번 해보자! 진짜 귀신이 있나? 야야야! 그러면 우리 그... 여우 창문부터 한 번 해볼까? 그게? 그러면 여우 창문부터 해보자! 여우 창문? 그게 뭐야? 손가락으로 이렇게 창문 모양을 만들어서 이 사이로 보면은 귀신이 보인대! 야! 그게 뭐지? 아우! 유치해! 야! 야! 이렇게 해봐! 자!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이로 어... 구석진 곳이나 식탑 및 아니면 어두운 곳을 보면 귀신이 보인대! 아... 네!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뭔네? 이 구멍 사이로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된대! 그러면 이 여우 창문으로 본 사람이랑 그 눈을 마주친 사람이랑 둘 다 저주에 걸린대! 어우... 유치해! 야! 그게 뭐야! 흐흐흐흐! 자! 이제 한 번 해보자! 자... 철수야 우리 쟤한테 귀신 보인다고 장난쳐 보자! 아우.. 뭐야!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! 이게 뭐야? 뭐...왜 그리야 해? 귀...귀...귀신! 야! 야! 귀...귀신 보여! 철수야, 너 얼른 손 풀어야 돼 안 그러면 너 진짜 큰일 나 우와, 진짜 무섭다 어우, 소름돋아 철수야, 진짜 봤어? 어, 어딨는데? 저기, 저기 식탁 밑에 있었어 내가 한번 볼게 야, 너희 둘 다 진짜 연기하지 말아라 완전히 발연기거든 진짜야, 저기 있는데? 에이, 거짓말하지 마 아, 진짜라니까 아이, 뭐,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귀신이 놀래서 다른 데로 갔나보다 야, 너네 둘 다 지금 나 속이려고 장난치는 거지? 딱 걸렸어 어, 진짜 너무 무서웠어 어우, 나 꿈에 나올 것 같아 진짜라니까 와, 진짜 무섭다 야, 너네 둘 다 야, 연기 진짜 잘한다 근데 그래도 난 안 속아 철수야, 그러면 우리 이번엔 분신 사바 해볼래? 분신 사바? 아, 그건 너 너무 무서운데 한번 해보자 야, 한번 해봐라 귀신이 나오다 자, 철수야 준비됐지? 나 좀 무서운데 아, 뭐가 무서워 어차피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자, 그럼 시작한다 응 백날 해봐라 귀신이 나오나 그냥 너네 손에서 땀만 나오지 귀신 사바 귀신 사바 혹시 오셨나요? 아, 아 손이 저절로 움직인다 에이 지금 너네가 그냥 움직이는 거잖아 조용히 해봐 지금 여기에 계십니까? 지금 여기에 계십니까? 아 아 아 아 아 무서워 야, 너네 연계하지 말이야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까? 그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? 뭐, 뭐야? 뭐, 뭐야? 지금 제 친구 옆에 있습니까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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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기술다 아 아 아 아 아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?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야 야 우리 그만해 야 진짜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야 아 그만하려고 그럼 게임을 끝나도 되겠습니까? 와 야 이래도 귀신이 없냐? 야 니네네가 그냥 손 다 움직인 거 다 아냐? 진짜 아니라니까 아 진짜 아 몰라 귀신이 어딨다 야 쟤 제대로 속았다 진짜 엄청 무서워하겠네 세상에 귀신이 어딨다고 저렇게 무서워하냐? 그러니까 쟤 혼자 있다가 몸 좀 싸는 거 아니냐? 하하하 와 아 진짜 웃기네 민수야 우리 이제 집에 가자 그래 야 오늘 진짜 재밌게 놀았다 와 어떻게 그렇게 속냐? 아 하하하 재밌어? 응 잘못 잘못 그러나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지마요 아 저리 가요 오지마요 오지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핑콜 에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